썸을 타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평소에 위로와 위안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분께 죄송합니다 아 아 제가 바로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분은 아 아이유씨입니다 시상을 시작합니다 월드클래스급 미남 배우 송승원 예 안녕하세요 송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로 멋지다는 말 외에는 아 들을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저도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자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앨범 아이유의 팔레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유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이 앨범은 선공개곡 반편지를 시작으로 수록곡 전체가 차트를 장악한 명실상구 올해 최고의 작품입니다 축하합니다 선공개곡 끝 무료 축하드립니다 비닐 앨범 신난 usu 맨 에라 추이 평화 안기 연기 신입